이전 동영상에서는 안드로이드에서 리모트 디버깅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를 같이 수행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해야 될 것은 안드로이드에 설치되어 있는 크롬에 있는 웹페이지를 여러분이 원격으로 디버깅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몇 가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셔야 됩니다. 여기 링크되어 있는 페이지로 들어가 보시면 리모트 디버깅에 대한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죠. 그 중에서 Install the Android SDK라고 적혀있는 부분에 안드로이드 데브 툴스라고 하는 것을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죠? 여기서 Download the SDK라는 것을 선택하고요. 자신의 운영체제에 맞는 버전을 선택한 다음에 클릭해서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제가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을 해제한 디렉토리입니다. 디렉토리는 크게 Eclipse와 SDK라고 하는 두 개의 디렉토리가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서 SDK 안에 들어가 보시면 플랫폼 툴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플랫폼 툴스 안으로 들어가 보면 ADB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격 디버깅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윈도우이기 때문에 확장자가 EX인 거고요.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운영체제에 따라서 확장자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ADB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건 맥에서의 화면인데요. 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그리고 압축을 해제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Eclipse SDK라는 디렉토리가 있고 그 중에서 플랫폼 툴스라고 하는 디렉토리 아래에 ADB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ADB라는 프로그램이 위치하는 곳으로 터미널을 실행을 시키시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명령을 입력하시면 여러분이 디버깅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서버가 실행이 될 겁니다. 서버가 뭔지는 모르셔도 되고요. 아무튼 여기 있는 이 주소를 카피해서 저는 윈도우와 맥에서 동시에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윈도우 환경이라면 이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우선 콘솔을 실행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설치한 ADB라는 프로그램이 위치하는 디렉토리로 이동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윈도우 탐색기에 위쪽에 있는 경로 있죠? 이 경로를 카피한 다음에 이거를 CD하고 띄우고 붙여넣기 D드라이브니까 D드라이브로 간 다음에 DI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adb.exe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을 이용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걸 카피해서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 하면 adb.forward.tcp.9222번 로컬 블라블라 리모트라고 되어 있는 이 명령이 실행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실행을 시켜볼게요. 이렇게 실행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 데몬스탈이 석세스풀리라고 뜨죠. 만약에 여러분이 안드로이드폰과 여러분의 개발 환경 즉 컴퓨터와 연결을 시켜놓지 않았다면 이 디바이스를 찾을 수 없다고 메시지가 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맥에서는 다 터미널을 실행시키시면 돼요. 이렇게 생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시거나 아니면 안보이면 위쪽에 스포트라이트를 해서 터미널이라고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생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런 프로그램에서 여러분이 adb라고 하는 그 파일이 설치되어 있는 디렉토리로 이동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다운로드 디렉토리에서 압축을 해제했기 때문에 다운로드 디렉토리로 이동을 하면 됩니다. 자 cd는 디렉토리를 변경하는 명령이죠. cd 물결 물결은 자신의 홈 디렉토리로 의미합니다. 자 다운로드 로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cd a adt 자 안드로이드 디벨롭 툴킷이라는 뜻이겠죠. 자 그 다음에 엔터를 치고 이 안에서 ls-a 를 열람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sdk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보이죠. 자 sdk로 들어갑니다. 아이고 제가 헷갈렸네요. 자 제가 외우는지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플랫폼 툴수라는 디렉토리가 있죠. 자 이렇게 들어가서 ls-a 를 해보면 자 adb라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똑같은 명령을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명령을 이렇게 카피해서 복사한 다음에 그리고 여기서 adb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위치하는 디렉토리의 위치를 이동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엔터를 치면 됩니다. 이렇게 뜨면 이렇게 앞에다가 점 슬래시를 붙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데몬스타릿 석세스플리라고 뜨죠. 저는 현재 그 디바이스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디바이스는 아파운드라고 뜨겠지만 여러분이 자신의 안드로이드를 여러분의 이 맥에다가 그 연결을 시켰다면 이렇게 안 뜨고 아무런 메시지가 안 뜰 겁니다. 그러면 잘 실행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방금 이 입력한 명령 이 명령이죠. 이 명령으로 인해서 어떤 서버가 여러분의 컴퓨터에서 현재 동작하고 있는 겁니다. 9222번 포트라는 것에서요. 여기서 얘기하는 포트나 이런 개념들 서버 개념 같은 것들은 모르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적혀있는 대로 로코로스트 9222번이라고 하는 이 포트번호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해볼게요. 로코로스트 9222번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Inspectable Pages 라고 뜨죠. 자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생활코딩 이라고 뜨는 것은 현재 저의 안드로이드 저의 개발 환경과 연결되어 있는 안드로이드의 크롬 크롬이 현재 자 클라이언트 생활코딩 이라는 페이지를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 크롬에서 새 탭을 열고요. 여기에다가 구글에 구글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구글 구글 입력했죠. 자 그리고 이동 버튼을 누르면 자 구글로 이동을 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화면을 리프레시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구글 페이지가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생활코딩 홈페이지를 제가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자 이렇게 생활코딩 홈페이지를 디버깅 할 수 있는 메뉴가 나타나고요. 자 여기는 이 엘리먼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화면도 생활코딩으로 바꿔야겠죠. 자 여기서 이렇게 이 엘리먼트들을 선택을 하면 자 여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깜빡깜빡하는 것은 현재 선택된 엘리먼트들의 위치를 지금 화면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탐색을 해나가면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제가 만약에 여기 브래드 크롬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거는 이 경로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자 이 경로를 나타내는 영역을 오른쪽 클릭해서 딜리트 노드를 하게 되면 화면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보세요. 삭제가 됐죠? 예 여기 있는 내용도 제가 딜리트 노드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밑에 있는 영역이 삭제가 된 겁니다. 즉 여러분의 데스크탑 환경에서 원격으로 자신의 이 핸드폰에 있는 웹페이지를 제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이 웹페이지에서 사용되고 있는 네트워크 트래픽이나 이런 것들도 보시는 것처럼 감청할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가 나오는 것은 현재 자신의 데스크탑에서 가져오는 이 리소스 파이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안드로이드 폰에서 로드하는 파이들의 리스트를 보고 계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